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대표가 여자한테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망할 만두하지. 사과드리고 싶습니다. 거스름돈 됐습니다. 일종의 응징이지. 두 사람을 묶고 있던 인연의 실이 다 풀려버렸으니까요. 끊어진 인연은 사실 이으면 되지 않을까요? 날 기억해주면 안 됩니까? 아니, 기억하지 마. 8大奏恨台 28頻道 8大奏恨台 28頻道 8大奏恨台 28頻道 8천10點 랜턴 주신다 자고